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금융투자 김경환 팀장님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제가 위원님 뵙자마자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잠시 쉬는 시간에 폭풍 질문을 하고 있었고요. 오늘 저도 중국에 좀 궁금한 이야기가 너무나 많아서 오늘 정말 귀한 분 모셨습니다. 같이 경청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주제 준비해 주셨을까요 위원님? 오늘 락다운 위하나 그리고 하반기 전망 지금 쓰다가 상태가 좀 안 좋은 상태로 약은 하다가 왔는데 하반기 전망 전반적인 스케치 말씀드리고 그거에 앞서서 제가 요새 어디 나오면 항상 먼저 일단 사과의 말씀을 항상 드리고 상반기에 워낙 투자해도 힘드시고 전망하고도 많이 비껴나가기 때문에 그런 만큼 더 텔레그램이나 이런 데 통해서도 그렇고 자료도 그렇고 신경을 많이 쓰는데 어쨌건 하반기에 조금 더 정확하게 보여드려야 될 것 같고 그와 관련해서 오늘은 일단 상하이하고 중국 쪽 락다운 충격에 대한 얘기를 수치적으로 조금 보여드릴게요. 일단 장표 띄워놓고 그림 띄워놓고 조금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하이는 아시는 대로 확진자가 제 친구도 계속적으로 거기 감금돼 있어서 상당히 힘든데 저는 매일 체크를 해요. 물론 안부도 묻고 또 상황도 듣고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지금 사실상 아직 해제되지는 못했는데 동단위로 이렇게 찢어서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나눠서 하고는 있지만 가둬놓은 상태에서 한 달 정도 흘렀죠. 28일이니까 2부제로 8일 안에 끝내보려고 강남간북처럼 나눠서 하겠다는 게 벌써 한 달이 됐고 사실상 실패를 해서 저희가 홍콩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보시는 왼쪽 그림은 뭐냐면 초록색은 3월 9일 이후에 100명 넘어간 순간부터 해서 절대 신규 확진자 보여드리는 거고 일단 커브는 꺾였습니다. 가둬놨으니까 당연히 그 안에서 속도는 걸리더라도 어쨌든 무중상자 위주로 해서 오늘자 기준으로는 거의 1만 명까지 떨어졌고요. 그래서 조만간 일부 지역의 경우는 산책도 좀 나갈 수 있고 조금씩 이동이 가능해질 걸로 보여지고 홍콩이 지난 1월 23일부터 2월, 3월에 상당히 심했었는데 그때 커브를 본다면 비슷하게 꺾여서 내려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노동절 연휴가 다음 주에 있는데요. 노동절 연휴가 끝나면 가장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트래픽 관련된 인구 이동이나 이런 것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물동량이나 이런 것들도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상하이 쪽은 일단 최악은 다음 주부터 지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물동량은 보시는 오른쪽 그림에 중국 화물차 운송량 지수라고 해서 어느 정도 지금 전년비 대비해서 어떤 물동량이 떨어져 있느냐를 보여주는데 저희가 생산도 볼 수 있고 지하철도 보고 도로 혼잡 지수도 보고 여러 가지 보지만 물동량 지수가 저희 경기하고 영향이 크기 때문에 많이 보고 있는데요. 작년에 한 120 정도 지수였다면 지금 20이니까 사회성 마이너스 80% 정도로 지하철은 0입니다. 0. 이용자가 0입니다. 그게 가능하죠. 지금은 다 갇혀 있으니까요. 그래서 상하이가 물론 보시는 것보다 현지에서 저희도 지인들과 얘기를 해보면 제가 생각했던 GDP 비중 5%대다. 그리고 자동차 생산 9%대다. 전자 관련 생산 7%대다. 이 정도 충격 아닐까를 보실 수 있지만 실제 항만이나 보시는 이 물동량의 영향이 굉장히 커서 다음 페이지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좀 데이터를 많이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보시는 건 이제 전국적인 영향입니다. 제가 공무원이라도 상하이에 저런 식의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당연히 경기보다는 방역 쪽으로 보수 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오늘도 국내 기사 뜬 거 보니까 중국 중앙정부에서는 이제 지침을 내려서 조금 풀어라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렇게 말을 들을 리가 없죠. 지방정부가 이제 다 같이 다 위축된 상황이다 보니까 지난 한 달 동안 4월 하순으로 해서 한 달 전부터 해서 데이터들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왼쪽 막대 그래프는 아까 보여드린 화물 운송량은 전국적으로 마이너스 25.5%. 그러니까 지금 3월 달 데이터 당연히 나빴고 예상하실 수 있지만 4월은 거의 삭제해도 될 만큼 중국 지표가 나빠서 지금 주가가 빠진 만큼 실제로 그렇게 지금 반영이 주가는 반영을 선반영을 했습니다만 화물 운송량은 마이너스 25%. 그리고 한 달 동안 박스오피스는 말할 것도 없죠. 마이너스 80% 가까이 되고요. 주택 거래나 토지 거래 같은 건 저희가 이제 건설 개발이나 이런 거에 선행지표로 좀 보는데 워낙 부동산 규제 폭풍까지 있다 보니까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36%. 반면에 아까도 저희 중우장대 올드스쿨 그런 산업들 얘기를 했습니다만 중국의 지금 고로 가동률이나 석탄 가동률, 타이어 가동률, PTA 같은 중우장대 쪽의 가동률은 작년 추세대비 오히려 위에 있는 애들도 있고 못 돌려서 안 다릴 정도로 사실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세먼지도 많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후방산업하고 중국의 그런 서비스업이나 전방산업 관련된 거에 격차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른쪽에 보여드리는 게 중국의 화물차 운송량 지수 전국적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지금 국내에서 상하이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 선박들, 위성산 이런 거 말고요. 그냥 내륙에서 도로에서 지금 도는 화물이 70%의 물류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게 마이너스 26%니까 아직까지는 상하이 쪽에 어떤 확실한 성징성을 줘서 얘네가 픽아웃했다는 게 보여지지 않고 있어서 지난주에 류호부 총리가 물동량 빨리 움직이게 해라라고 했지만 말대로는 잘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4월 달에 데이터는 정말 꽉꽉 채워서 한 달 동안 매우 나쁠 것으로 판단하시는 게 타당할 것 같고요. 실제로 그런 것들이 최근에 위아나 절하 요인도 있었습니다만 중국 증시가 추가적으로 약세를 보였던 요인으로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제로 코로나라는 게 지금 뭐 픽아웃이라고 좀 보여지지만 지금 저희 확진자 수가 하반기까지 이게 계속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아예 정말 아무도 안 나오게 될 때까지 이게 계속 봉쇄가 지속될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한데 일단은 저는 주식을 봐야 되는 입장이고 투자자 입장에서 보셔야 되는 거고 또 복선을 좀 깔자면 제가 백신 전문가도 아니고 매일 텔레그램 통해서 확진자 올리고 백신 상태 상황 보고 접종률 보고 이렇게 데이터를 많이 보면서 힘들긴 한데 일단은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일단 나쁜 소식이라고 한다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10월 11월에 이제 시진핑 새로운 지도부 20기 지도부 출범하고 상관없이 치명률을 볼 때 홍콩 상황이 결국에는 제로 코로나 유지를 강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즉 대한민국이나 싱가포르 같은 상황 케이스로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여러 가지 인프라나 3차 접종률이나 고령층의 상황을 봤을 때 그리고 MRNA 지금 오미크론에 적용되는 화이자 같은 백신을 안 맞았고 시노백이나 이런 걸 통해서 했던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그 정도의 소위 말해 자신감 이런 것들이 지금 없는 상태다 보니까 사실상 제로 코로나는 어느 기준까지는 포기하기 어려울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또 역시 보여드리고 싶은 게 3페이지 이제 그 왼쪽 그림입니다. 100만 명당 인구 사망자 수인데 여기에 지금 중국은 없고요. 홍콩하고 싱가포르하고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최근 올해 들어서 이제 데이터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홍콩이 2, 3월 달에 아까 극심하게 심했을 때 100만 명당 사망자가 255명 치명률이 그때 저희 계산했을 때 3% 정도 나왔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지금 0.14%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감기 수준이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완전히 위드 코로나 한 건데 홍콩 상황과 저는 별반 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홍콩의 경우는 이제 오늘 정도부터 저희가 데이터를 좀 받고 있는데 홍콩도 이번에 데이터들이 많이 쌓였잖아요. 사실상 처음으로 걸렸던 거기 때문에 본인들이 시노백이라는 중국 소위 말해 물백신 의심이 있는 그 백신도 맞았던 사람이 한 40% 정도 되고 60% 정도가 이제 수입했던 것들도 맞았었는데 그런 관련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건 홍콩 상황을 봤을 때는 쉽사리 어떻게 보면 이두저도 못하는 좀 외통수 상황에 걸린 거고요. 그거를 아는 중국 매니저들도 전체적으로 소비 섹터나 경기 반등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건데 일단 저희가 아까 말씀 못 드린 게 상하이는 어쨌든 5월 상순 정도면 1차적으로 임팩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건 피클 좀 지난다고 보고 주가에 성반영이 됐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도대체 이걸 안 걸리고 지나갈 수 있냐에 대한 우리의 경험에 의한 것들에 대한 얘기 중에 조금 최근에 나온 정보 중에 좀 희망적인 얘기를 좀 드리면 제가 외통수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와서 자존심 다 내려놓고 화이자 수입해서 앞으로 1차, 2차, 3차를 저희 같은 과정으로 똑같이 밟아서 하려면 사실 9개월 이상이 걸리게 되고요. 혹은 아무도 성공하지 못한 팍스로비드 같은 치료제 형태로 하기에는 의료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게 저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인당 어떤 중환자실이나 여러 가지가 해서 아무리 야전병을 짓는다고 해도 쉽지 않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상해 같은 경우도 50만 명 가까이 걸렸기 때문에 본인들의 시노백이라는 백신이 1, 2차는 오미크론에 적용되지는 않지만 3차를 맞은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 덜 아프게 하는지는 확인이 됐을 것 같다는 게 첫 번째고 제가 최근에 들은 정보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는 부분은 아니고 지금 검토가 필요합니다만 홍콩 과기대가 홍콩 정부와 함께 이번에 홍콩이 2, 3월을 겪으면서 본인들이 의외로 시노백이 3차 접종을 맞은 사람의 경우 부스터샷을 저희처럼 맞아서 70, 80% 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걸로 일단 발표를 했어요. 그 얘기가 뭘 의미하냐면 아까 말한 저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걸 도대체 어떤 옵션을 선택할 거냐 진짜 그냥 연말까지 버틸 거냐 이렇게 할 거냐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도 접종률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희망은 좀 있을 수 있겠다. 올려도 의미가 없는 것과 올려도 어느 정도 3차 부스터샷을 맞으면 의미가 있는 건 좀 다를 텐데요. 그래서 보시는 장표 아까 3페이지 띄워놓은 거에 오른쪽 그림의 하단에 중국의 현재 접종률이 1, 2차 접종 다 맞은 사람은 7, 80% 정도 되고요. 문제는 3차 부스터샷인데 나름대로 꼬물꼬물 지금 60세 이상 백신 접종 완료자가 50%대 정도 그리고 전반적으로 부스터샷 접종률이 빨간색으로 표시해놨는데 한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60, 70% 사이 때 과감하게 이제 위드 코로나 로드맵을 짰고요. 저희 같은 이제 80, 70을 넘어서면서 이제 저희 같이 이렇게 지금 오게 됐는데 중국도 그거를 계산을 해보면 지금 속도라면 제가 500만 도수 정도 맞는다고 가정을 하면 7월 달에 일단 중국도 70%까지는 갑니다. 7월이요? 네. 아까 홍콩의 경험과 물론 이제 홍콩 쪽도 정부에 잘 보려고 하면 안으로 바이어스에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 검토 내용을 저희도 지금 검증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홍콩 과기대가 이번에 겪으면서 한 판단 즉 지금 NMRNA 오미크론 관련된 전용 백신이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맞았던 시노백을 3차까지만 해서 70%가 되면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7, 8월 사이에 검토할 가능성이 꽤 높아질 것 같습니다. 물론 시장에서 보실 때는 7, 8월까지 이런 상황이 이어져야 되느냐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일단은 돌려가면서 어느 정도 상하이 같은 지역이 안 나오길 바라면서 다른 케이스와 비교해 가면서 어느 정도 부양을 하면서 한쪽은 이런 식으로 막고요. 나머지 쪽에서 접종률을 최대한 빠르게 올리면서 데이터 확인을 하면서 얘네들이 경기가 올라가는 걸 막는 건 결국에 부동산하고 락다운 두 가지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떤 실마리를 그래도 숨통이 튀는지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장표에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그림이 뭐냐면 중국의 지하철 도로 혼잡지수예요. 러시아워 때 트라픽 관련해서 데이터가 이제 떨어지면 덜 혼잡하다는 걸 의미하는데 마이너스 30이 상하이가 나왔다는 거는 개미 한 마리 없다는 겁니다. 도로에. 하지만 선전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한 달 전에 처음에 상하이가 처음에 락다운 공포를 준 게 아니라 선전시가 먼저 락다운을 했는데 얘네는 신기하게도 6, 7일 만에 짧고 굵게 해서 실제로 지금 확진자도 별로 안 나오지만 모든 가장 보수적으로 볼 수 있는 도로 쪽의 트라픽도 완전 정상화 됐거든요. 되게 신기하죠. 그러니까 물론 상하이가 항만 쪽의 임팩트는 거의 25%라고 보실 수도 있고 실제로 너무나 우리나라 입장에서 수출과 그런 가공 무역 아웃바운드 항만 여러 가지가 물류가 워낙 임팩트가 크다 보니까 크긴 한데 선전지도 사실 만만치 않은 도시인데 4대 도시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 도시는 또 신기하게 지금 일단은 막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아까 70%, 80%까지 우리나라와 비슷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최소한 옵션까지 가려고 그러면 최소 100일이 필요해서 여름까지는 우리가 견뎌야 되는데 상하이가 1차적으로 고비를 좀 넘으면 무조건 또 상하이 같은 도시가 나온다는 보장은 아직 저희가 할 수는 없는 거고 선전시 같은 케이스나 광주 같은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게 조금 판단이 왔다 갔다 할 거라고 말씀을 제가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차 고비를 한 번 넘고 또 저희가 이제 확진, 저희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전파력이 센지는 아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공무원들이라면 당연히 보수적으로 하겠죠. 이번에 겪었으니까.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번에 나온 확진자의 90%는 상하이에 있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숨 돌릴 수 있는 상황 자체는 5월에 형성이 될 것이고가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우리의 고민 상황은 얘네가 언제까지 갈 거에 대한 부분은 보여드리는 부스터자 접종률에 대해서도 신뢰를 좀 갖고 한 번 지켜볼 만하다라는 약간의 힌트를 최근에 좀 갖고 있기 때문에 7월, 8월 달에 중국이 생각보다 결정을 할 수도 있다는 부분을 좀 지켜보자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근데 저희가 지금 상해에 관해서 얘기 나누고 있는데 최근 언론에서 좀 두려워했던 부분은 베이징 역시도 상해 수준의 봉쇄가 이루어질 수 있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건 좀 중요하게 봐야 되나 시장이 좀 과장해서 두려워하는 걸까요? 당연히 상하이 케이스를 겪었고 베이징의 경우는 경제 같은 임팩트는 션전이나 상하이에 비해 없죠. 저도 베이징에 10년을 살았고 심지어 지금 차오양구라고 나왔다는 지금 일부 봉쇄될 것 같다는 거기가 또 한국 대사관도 있고 미국 대사관도 있고 외국인, 약간 강남 3구랑 유사하거든요. 굉장히 좀 번화한 편이고 그 지역에서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시장에서는 언론도 그렇고 홍콩 언론을 많이 노출을 하는 저희 국내 언론에서도 당연히 걱정할 수 있고 저도 예단할 수는 없고 오늘도 50명이 나와서 누적 확진자는 100명을 넘었으니까 정치적인 중심지니까 당연히 보수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살아본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면 상하이 같은 밀도는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제가 뭐 이런 것까지 봐야 되나 싶기는 한데 베이징에서 나온다고 하는 구 14개를 제가 보면 지도로 보면 저는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베이징의 경우는 조금 간극 자체가 좀 있기 때문에 상하이 같은 케이스로 엄청나게 무중량자가 만 단위로 가기가 쉽지는 않을 거로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지금 차오양구라는 그 지역 제외하면 나머지 다 외곽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치면 거의 경기도 정도 거리인 지역도 있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봐야겠습니다만 조금 오바일 가능성도 있다. 선전시나 광저우식으로 부분적인 락다운으로 하고 전수조사하면서 거기 인민들은 고생은 하지만 이렇게 물류 사태까지 날 정도로 보실 필요가 없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베이징은 그 정도의 임팩트 경제적인 임팩트나 어떤 연안 지역의 어떤 천진과 연동해서 봐도 그 정도의 임팩트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상하이만큼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한 같은 게 저도 중국 투자를 하고 있지만 그냥 언론에서 보기에는 베이징이라고 하면 그 위상이 있다 보니까 베이징조차도 이렇게 좀 위축될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오히려 좀 객관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상하이는 제가 과소평가한 거고 베이징은 지금 시장에서 굳이 과대평가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현지에서도 저희가 얘기를 해보면 물론 나올 수 있죠. 나올 수도 있고 락다운 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정도 임팩트는 아닐 거고 국내에서 수출을 해서 아웃바운드를 거쳐서 중국 특히 상하이를 거쳐서 간 저희 입장에서 보면 국내 시장 충격도 비교할 수는 없을 걸로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앞으로 뭔가 부양책을 하든지 경기 흐름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가늠하실 수 있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4페이지를 제가 띄워놓고 굳이 제 얼굴보다는 장표를 오늘 많이 보여드리고 싶고요. 우한 사태 때 있었던 2020년하고 비교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정도 급이죠. 왜냐하면 나오는 지역이나 수가 더 광범위하고 우한 때처럼 짧고 굳게 V자로 가면 좋겠습니다만 경기 회복은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왼쪽은 중국의 화력발전량입니다. 그래서 화력을 얼마나 쓰는지 전기 사용량이 가장 경기하고 밀접하니까 보여드리는 건데 보시는 왼쪽에 2020년 2월부터 4월달 맨 왼쪽에 박스를 쳐놓은 게 저희 우한 사태 터지고 그 이후로 이제 팬데믹 터졌을 때 초기 단계인데 V자로 회복했습니다. 경기가. 아무래도 확 눌렀다가 전국을 다 잡았다가 보상성인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보복 생산도 있었고 등등등 있었는데요. 이번의 경우는 비슷하게 지금 내려간 상태이긴 한데 올라오는 속도 커브 자체가 정치적으로도 그리고 실제로 지금 어떤 전반적인 부동산이나 수출 경기 상황이 2020년 대비해서는 불리한 게 사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좋아야 U자형 정도 혹은 소비나 서비스업은 L자형으로 일단은 위드 코로나의 결정이나 어떤 희망적인 부분이 생기기 전까지 3분기까지는 섹터별로 차이가 좀 큰 가운데 L자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일부 인프라나 아까 중후장대 보여드렸습니다만 거의 설비가 없어서 못 돌릴 정도 또 돌아가는 섹터들도 있기 때문에 관공업이나 이런 쪽은 생각보다 빨리 V자로 보일 수는 있는데 섹터별 종합을 해보면 이번에는 잘해야 U자로 보여지고요. 하나 또 좀 흥미로운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정치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중국이 이번에 등장하는 11월에 새로 출범하는 게 20기 5년 지도부입니다. 새로운 지도부고 이번이 19기 지도부고요. 보통 중앙의 그분과 여러 가지 정말 고위직들이 결정나기 전에 31개 지방 성하고 직할식이 4개 정도가 수장이 바뀝니다. 먼저. 먼저 바뀝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번 가을이라고 치면 작년 가을에 일단 14개 성이 교체가 됐고요. 중국은 아시겠지만 시장이 제일 높은 게 아니고 그 시의 당속위가 제일 높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 성장들 14명이 교체가 됐죠. 그리고 이번에 기간이 4월부터 7월까지 나머지 17개 그래서 14개 17개 패턴이 지난 기수 지지난 기수도 다 똑같은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밑에 분들이 다 바뀌고요. 이번에 17개가 남은 데가 하필 확진자가 많이 나온 데예요. 베이징, 상하이, 광동성, 충칭, 지린. 지린, 길림성이 처음에 제일 이번에 많이 터졌는데 산동성도 많이 나왔고요. 칭다오 있는 데죠. 등등등 17개 지역이 하필 제일 확진자들이 지금 빈번하게 나오는 지역이고 전체 GDP에서 55% 차지하고 있고 성장률도 여기가 또 높은 편이고 작년 기준으로 또 하나는 여기에 베이징, 상하이 이런 데의 경우는 당석위급이 서열 랭킹 25위까지 들어가는 정치국 위원을 또 겸직하기도 합니다. 제가 그분이라면 마지막 인사 앞두고 경기 부양과 방역 두 가지 미션을 동시에 지금 위에서 주고 있는데 어느 거에 더 충실하게 할까요? 당연히 방역이겠죠. 본인 인사 나기 전까지는 한 방에 무너질 수도 있는 공포 리스크를 질리려고 안 하겠죠. 그래서 아무리 중앙에서 경기 부양 얘기를 먼저 해도 제가 보기에 공무원들은 그러니까 지방 관료들 교체되기 전까지는 최소 6월까지는 인사 결정 나기 전까지는 방역에 더 신경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이번 주 금요일에도 중앙정치국 회의라고 해서 서열 랭킹 1위부터 25위까지 모여서 하는 분기 회의, 경제 주제로 하는 걸로 치면 4월, 7월이 제일 중요한 회의고 신기할 정도로 중국은 증시 변곡점으로 역할을 했던 게 이번 4월 30일에 열리는 회의거든요. 이 회의 전에 과열이었으면 보통 쉽고요. 정말 냉각일 때는 신기하게도 수급이 살아나니까 사실 좋은 이벤트긴 합니다. 거기서 부영책도 나올 거고 그렇긴 하지만 그런 계획된 움직임대로 중국 투자자들이 움직이는 패턴이고 외국인들도 심지어 알고 있는데 아쉽게도 이 회의에서 뭔가 부스팅을 해도 정치적으로나 지방정부도 관료들의 방역 행태는 조금 더 타이트할 가능성이 있고요. 반면에 저희가 2012년에도 그렇고 지방관료들이 먼저 이렇게 17개까지 바뀌어서 완전체 31개 성 당석이가 바뀔 때는 보통 지령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경기 쪽으로 쏟아지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인사가 났으면 좋겠고 아마 위에서 보면 인사를 빨리 안 내겠죠. 성과를 더 내라고. 본인이 4년 동안, 5년 동안 쌓아놓은 거 한 방에 무너지는 거는 싫을 테니 조금 이런 부분도 정치적으로 보면 전후가 명확할 거고 경기로 확 쏠리는 시점은 또 이런 정치적인 당석이 결정 이후에 지금 이제 매우 강조하고 있는 인프라 투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좀 더 성과가 날 것 같아서 아쉽지만 조금 두 달 정도는 더 이런 스케줄까지 조금 보셔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이게 제가 지금 듣다 보니까 김경환 팀장님이 약간 중국의 특파원이 되신 느낌입니다. 특파원들은 더 고생하고 계시고요. 저는 여기서 숫자 보면서 하는 게 참 그렇죠. 제가 작년에 중국 시왕 담당했었거든요. 그때 정말 위원님 도움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중국의 분들 다들 너무나 좋은 자리 내주시면 또 위원님께 중국이 현재 워낙 오래 계셨고 하셔서 그 깊이 있는 내용 방금쯤 이런 내용 되게 귀한 자리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맨날 틀리니까 맨날 고민을 해서 데이터라도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런 거고요. 갑자기 이렇게 봉쇄가 되고 이런 거는 사실 예측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못 맞추는 얘기지만 그래도 저희도 근거를 제시해야 되고 어느 정도 시나리오를 그리셔야 되니까 무조건 3년임의 어떤 대관식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전까지는 자존심 때문에 무조건 못하라고 말씀드리기 저희가 하기가 좀 그런 거고요. 정치적인 건 그런 심증은 있을 수 있어도 데이터적으로 또 미묘한 변화라는 게 있고 프로파간다가 굉장히 중요한 국가이기 때문에 프로파간다가 나오기 직전에 뭔가 복선을 항상 깔아요. 중국의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로 어느 정도 보면 그게 나올 수 있다는 추측을 하면서 바닷권에서 어느 정도 진입시점을 갈 건지 더 확대를 할 건지 워낙 손해가 크시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얘기로 저희가 계속 텔레그램이나 혹은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환율 얘기를 시간상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고 위아나 환율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아나가 이제 오늘도 지금 들어오기 전에 역의 위아나는 워낙 지금 달러가 강하니까 6.65위안까지 올라가서 거의 팬데믹 이후에 거의 최저수준 가치치 기준으로 최저수준까지 떨어졌는데 5페이지 제가 페이지를 좀 띄워놓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 그림에 누구나 쉽게 아시지만 미중 금리차가 최근에 역전됐다는 뉴스는 최근에 좀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보시는 왼쪽 그림은 초록색 선이 미국과 중국의 국채 10년물 금리가 최근에 이제 왔다 갔다 나지만 거의 제로까지 양국이 축소가 돼서 둘 다 2.8, 2.8 정도에 와 있고요. 과거에는 사실 영내 위아나 환율, 달러 위아나 환율이 지금 보시는 그림상 내려가면 강세인데요. 당연히 약세 흐름을 보였어야 되는데 지난 1년 반 동안 위아나는 신흥국에서 거의 슈퍼통화였고 아시는 대로 원유안 환율도 원화가 형편없이 약세로 흘러가면서 저 상황이 왜 이렇게 벌어졌나를 굉장히 다들 고민들을 많이 했었던 상황인데 최근 2주 동안의 속도가 너무 빠르잖아요. 기본적인 배경은 미중 금리차 축소가 맞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중국을 락다운으로 들어가니까 중국의 장기 금리는 침체 우려로 더 빠지고 미국 금리는 최근에 좀 진전은 됐지만 오늘도 또 오르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오르려고 하는 심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부담을 갖고 있고 2월, 3월에 저희가 장표에 조금 표시 못했습니다만 주식과 채권 쪽에서도 중국에서 자금들이 많이 나갔죠. 그래서 이제 그런 수급적인 부분도 당연히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사실 그거는 방향성을 좀 보여준 거고 이렇게까지 급격히 절화되는 건 설명하지 않거든요. 저는 이것도 사실 지겨운 얘기지만 락다운이 들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보시는 이제 그 그림의 오른쪽 하단의 그림을 보시면 보시는 그림은 달러 위안이 환시에서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비드 걸고 서로 트레이딩하는 걸 보여드리는 건데 7일 이동 평균선 초록색 선이 떨어진 게 보이십니다. 3월부터 뚝 떨어진 게 보이시죠. 이건 거래가 굉장히 위축됐다는 걸 의미하고요. 거래가 위축될 때 무조건 약세 강세를 의미하진 않지만 확실한 건 대외 변수나 악재에 민감해질 수 있다는 건 확실해지는데 이렇게 약해진 원인이 제 추측에는 아까 무역항으로서의 임팩트는 거의 수출 쪽의 25% 정도의 연계가 되는 게 상하이항이고 제가 대금 결제를 해야 되는데 아웃바운드가 못 나가니까 당연히 달러 수급이 메마르겠죠. 지금까지 흑자로 굉장히 잘 왔습니다만 수출 주문도 약해지는 가운데 전체적으로 회수되지 않은 달러 혹은 달러에 대한 어떤 급격한 어떤 패닉성 수요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상하이가 좀 부처긴 요인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린 포인트 하나는 방향성을 좌우하지 않지만 얘가 부스터가 달린 것처럼 갑자기 평가절하가 된 거는 저는 최근에 엔화도 있고 유로존 요인도 있지만 이미 그 전부터 움직이게 된 계기는 기본적으로 기름을 부은 거는 역시 상하이 락다운 이슈가 커서 무역항으로서나 아웃바운드나 물류로서의 상하이의 픽아웃이 5월 중에 이루어지게 된다면 지금 같은 속도로 평가절하되지는 않을 걸로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4월 달 중국 수출은 안 봐도 안 좋을 걸로 생각이 돼요. 물리적으로도 안 좋고 주문도 줄었기 때문에 선행지표소 안 좋으니까 그런 것들을 더 일시에 다 반영한 상태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궁금증은 계속 엔화도 저렇게 됐는데 위안화도 계속 털리는 거 아니냐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면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는 미중 금리 차는 관건이긴 해요. 위안화 환율의 결정력이나 관건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국의 환율 차 그러니까 달러하고 위안화의 상대 강도를 보려면 결과적으로 양국의 펀더멘탈도 보고 양국의 자산 가격의 버블 정도나 인플레이션 압력을 동반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시는 왼쪽 그림은 미중 국채 10년물 금리를 아까 보여드리고 역전됐다고 한 건 명목 금리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건 제가 무식하게 미국 금리에서 미국 물가 빼고 중국 금리에서 중국 CPI 뺀 겁니다. 실질 금리죠. 물가를 차감한. 보시면 양국이 아직도 간극이 꽤 커요. 아시는 대로 미국은 CPI가 8%고 중국은 아직은 1%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양국의 물가차나 이번 사이클에 중국은 부동산 가격을 엄청나게 억제를 시켰기 때문에 양국의 자산 가격의 버블 정도가 명목 환율이 위안화가 크게 절화되는 것을 용인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게 상황이고 보시는 왼쪽 그림이 최근에 위안 달러 제가 좀 뒤집어 그린 겁니다. 올라가는 게 1위안당 달러니까 올라가는 게 위안화 강세를 의미하는데 최근 1년 반 동안 원위안이랑도 저렇게 디커플링 돼서 왜 이렇게 위안화만 세라고 했던 것 중에 설명 요인 중에 하나는 양국 간의 실질금리 차도 좀 설명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미국 인플레이션이 하반기에 엄청나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중국의 물가관리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양국의 환율 차가 극단적으로 더 벌어지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 게 첫 번째. 중요한 거 오른쪽에 보시면 위안화 달러 유동성이 어떤지를 또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중국의 달러 유동성이 어떤지 물론 주식과 채권이 나가고 이러지만 이건 단기 요인이고요. 실제로 쟁여진 돈들이나 달러 유동성이 충분하나냐라고 보실 필요가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는 거 상단에 있는 거는 중국 금융기관이 지금 예치하고 있는 외화예금 보시면 누적이 돼서 올라올수록 좋은데 최근 2년 동안 상당히 많이 그래프가 올라온 걸 보실 수가 있어서 위안화 오래 보셨으면 2015, 2016년에 굉장히 위안화가 외환보유액 1조 달러가 날라가고 털렸던 기억을 저희가 갖고 있는데 그때 당시는 거주자들이 오히려 달러 살려고 날리고 이민 가려고 날리고 날려서 빠져나갔다면 지금은 못 나가는 요인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굉장히 풍부한 유동성을 갖고 있다는 게 하나고 외환결제나 환매매 관련 수지 흑자 부분도 최근에는 축소됐습니다만 상당히 여유가 있다. 그래서 저는 추세적인 약세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락다운이 풀리게 되면 제 신화대로대로 3Q에 완만하게 어느 정도씩 그래서 답을 찾아가게 되면 미국과의 경기차나 인플렛차나 전반적으로 위안화가 크게 추세적으로 불리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속도는 지금이 제일 빠를 수 있고 1차 상하이가 고비를 지나면 그다음부터 저라는 인정을 저희가 하지만 기본적으로 6.7이나 6.8 정도에서 어느 정도는 지지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원화도 끌고 올라가잖아요. 강세일 때는 데리고 내려가는 게 아니었는데 원화 지금 약세로 같이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대로 상하이의 확진자 줄고 물류지수가 올라가서 락다운 봉쇄제가 풀렸다는 신호들과 함께 속도가 진전되는지 첫 번째 보시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락다운의 스케줄이나 여러 가지 변수들이 바뀌고 부양책이 추가적으로 나와서 결국에 저는 이번에 금리 인하를 소극적으로 한 것도 환약세 요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금리차 보고 괜히 인민은행이 보수적으로 했다가 오히려 펀더멘탈이나 금융시장의 불안을 더 키웠다고 저는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 정치국 회의 이후에 저는 5월 달에 추가 금리나 예상도 하고 있고 부동산 규제 완화도 예상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위안화를 지켜줄 수의 여부도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고 7위안까지 깨거나 지금 속도로 이런 식으로 앤화같이 갈 거라는 펀더멘탈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위안안을 조금 더 안정성 있게 궁극적으로는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6.8위안, 6.7위안 정도 지지선으로 보시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님 의견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시간이 제한이 있긴 하지만 1, 2분 정도 짧게 결론에 관한 얘기는 조금 나눠야 될 것 같은데 그럼 결론적으로 봤을 때 위원님께서 하반기에 대해서 희망을 약간 가지고 계신 분인지 아니면 하반기도 만만치 않다고 보시는지 정도 의견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까지 관성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의견이 상당히 많이 예상보다 안 좋았기 때문에 어떻게 신뢰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시간의 문제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이 빠져서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중국 관련 주식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줄이느냐 아니면 좀 더 가져갈 거냐에 대해서는 저는 그래도 가져가셔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보는 뒤에서 아쉽게도 시간 관계상 못 보여드리고 있지만 수급 지표나 밸류에이션 지표 지금 40% 정도 빠진 상태에서 펀더멘탈도 어닝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지금 최근의 하락은 이미 이익 추정치까지 하락을 더 반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있고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지금 환이나 락다운에 녹아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는 일단 바닥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항상 H기준으로 대략 7천선 정도 상해종합기준으로 2800 정도 선을 바닥으로 보시면서 전체적으로 앞으로 풀려가는 것들이 상단으로 조금씩 올릴 때 저는 상승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대한 기대를 좀 하고는 있기 때문에 지금은 팔짜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또 역시 사죄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망을 좀 보완해서 제가 또 섹터라든지 또 지수도 사실은 좀 갖고 왔었는데 다음에 저희 정식 발간하고 또 그 부분은 보완을 좀 기회에 주시면 네. 그때 한 번 또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 중국이 좀 빨리 좋아졌으면 좋겠네요. 전체 글로벌 경제에 있어서 네. 오늘 하나구민 투자 김경환 팀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위원님 모시고 또 귀한 얘기 들었고요. 아마 중국 투자하는 분들도 있고 안 하는 분들도 있을 건데 그거 상관없이 중국 이야기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 인플레를 보고 있지만 그 인플레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현재 그 중국 코로나 이슈입니다. 그것을 위원님께서 중요한 얘기 나눠주셨죠. 일단 홍콩 과기대의 내용이고 아직 검증이 완전히 되진 않았지만 다행히도 4백신 베이스인 신호백의 백신도 3차 부스트샷을 맞으면 약간의 예방 효과는 있다. 그렇다면 한 7월경 정도 3차 부스트샷의 접종률이 65, 70%에 도달하면 일부의 해제에 대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는 약간 할 수 있다. 이건 중요한 이슈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4월 말에 지금 정치국 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과거의 시장에서는 그 정치국 회의가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 과열했던 시장은 좀 식히고 안 좋았다는 시장은 다시 온기가 도는 변곡점이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포인트 정도 잡으시면 굉장히 알찬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저 시간이 조금 늦어져서 빠르게 광고 보고 3부 전례음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오직 위즈덤 칼리지 수강생들을 위한 프리미엄 특전 릴레이를 소개합니다. 올 한 해 지혜의 풍요와 더불어 삶을 풍성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3프로TV가 전격 지원해드립니다. 의자계의 명품 허먼 밀러 1년간 쭉 50만 원 특별 지원해드리고요. 5월에는 무려 3개의 문화특전을 더 소개했습니다. 1분 전성매진의 신화, 뷰티풀 민트 라이프 페스티벌 초대권 증정과 화제의 기대작이죠. 영화 범죄도시 2 최초 시사회 티켓도 드립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위즈덤 칼리지 수강생들을 위한 고더코 프로의 프리미엄 골프 특강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최고의 경험을 아낌없이 제공해드리는 프리미엄 교육 프로그램 위즈덤 칼리지에서 만나보십시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